응. 더울거야. 더워. 그치? 응. 더워. 우리 어디 왔어야 소개를 해줘요. 여기 아빠. 아빠가 소개를 해줘요. 여기는 후진왕이에요. 삼척. 후진왕? 응. 삼척! 삼척. 참치? 아니. 참치와요? 와요 참치? 돌리게. 오케이. 응? 삼천도 찍어줘. 탁 Football. 극복시킨다. 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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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차는 내려가지마. 들어봐. 아니야. 찬아, 너가 들고 있어. 아, 좀 미끄러워야지. 찬아, 내려오지 마. 미끄러워지. 찬아, 미끄러운 거 아니지? 어? 네. 저거 잡으세요. 아니야, 아니야. 신발 안 미끄러워. 여긴 안 미끄러운데? 어디가 안 미끄러워? 여기 까만 데가 미끄러워. 아, 그러네. 오, 시원하네. 찬아, 일로 와. 일로 와. 검은데 조심해. 응. 차 잡았어요? 아빠 의자에 앉아있어? 응? 응. 아유. 아빠 의자에 앉아있으라구. 왜? 응. 그쵸. 아 나 이거 제가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더 넣는 거 같아 거기 있어? 응 타서 빼세요? 응 타서 빼도 되더라고 가만있어? 천이? 응 조금만 너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다 아 진짜 왜? 좁아서 앉아있어? 너무해 또 너무해? 응 미안해요 엄찬이 이쪽으로 보지 마 찬아 쏠려 탈톱 여기가 찬이 자리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? 차이가 거기 있어? 응 어 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? 으 으 으 으 으 선풍기 그러네 아 나 굳이 으 으 으 으 폐 앞에 앉아봐 이제부터 내가 여기다 에 알았어 해줄게 아카줄 5회 내 자리야 아니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모자 발 담가도 되잖아 으 으 으 으 수건은 없는데 왜 안갖고 질 나중에 갖고 올게 하나 김치 해봐 삼촌 으 아 이거 베트식 때문에 불편하다 허리실이 뒤에 몰려 앞붙여야 되겠다 해봐 가자 응? 계속해요? 응 한번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따라가겠습니다 그 앞에 가서 볼게 네 나 한다 계속 나 한 바 하지마 오늘만 내 부탁할게 너 선풍기 그 앞쪽으로 해줘? 응 알았어 기다려봐 선풍기 그쪽으로 바꿔줄게 선풍기 그쪽으로 바꿔줄게 찬이 안 덥게 아 선풍기가 크구나 차이가 선풍기 차이가 커 선풍기 차이가 커 응 다다 주문해봐 선풍기 텅이 해 우리 지금 엄청 빨리 가고 있어 시원해? 근데 우리 어떻게做 얼룩하게 빨리 가고 있는지 알아? 어떻게 내가 지금 발로 하고 있어서 그래 응 내 발도 세다고요 이거 어떻게 섹시한데 누가 먼저 저기까지 가나 해볼까요? 네? 하지마 네가 해야지 누가 먼저 저기까지 가나 해볼까요? 그럼 나 먼저 갈게요 오늘은 가이드 안달았어? 이제 찬이랑 한번 열심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엄찬이 화이팅 야 아빠 말할게 있어 이거 보통하니까 천천히 할거 빨리 빨리 해줘 빨리 오케이 레디 고우 이게 천천히야 응 그리고 하연아 너 선글라스 챙겨왔어 봐봐 아빠 눈부시면 나중에 눈이 빠져 아빠 말할게 있어 이게 천천히고 응 빨리 빨리 이게 보통이고 저기 큰 배 나오기 전에 가야돼 알았어 하연이 봐봐 응 오우 굿 시작 아 잠깐만 세번째 자 가서 이제 낚시 해볼게요 집 으 으 으 으 으